오늘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인근 약 100야드 앞에 위치한 보안검색대에서 한 차량이 돌진해 경찰관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뚫으며 경찰 2명을 들이받았고 용의자가 차량에서 나와 칼을 휘두르다 경찰의 총격을 입은 뒤 체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.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찰 2명 중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오늘 의사당 건물은 전면 봉쇄되었습니다. 용의자 또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막 백악관을 떠나 캠프 데이비드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